지문이 길죠. 그리고 분명히 올 수능에서도 이 정도 지문은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읽어봤더니 독해가 어렵진 않아요. 그치? 독해가 크게 어렵진 않아. 그런데 이 지문이 오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애들이 이런 지문에서 뭐한다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. 왜 이렇게 길어? 이게 다 정보량이야?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. 제일 중요한 건 올라오지 않는 거야. 그리고 이게 정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추상적으로 뭐니? 명상을 하든가. 호흡을 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지적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일곱 시 일어나서 매일 아침에 한두 지문씩 이거 읽어야 돼요. 이런 지문들. 긴 지문들을. 그래서 네가 익숙해져야 돼. 그치?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얘들아. 됐어요? 긴 지문들을 의도적으로 읽으세요. 오케이?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뭐니? 버겁지 않아?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숭장에 가야 돼. 할 수 있겠어? 합시다. 자, 가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. 됐죠? 가 문단 딱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죠. 아, 복합 지문이구나. 껍데기는 뭐지만? 예술 지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뭐니? 과학 지문이겠구나. 됐어요?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발고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명도하고 연결되는 거 알죠? 선명하고가 뭐니? 채도하고 연결되는 것도 알겠죠?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과학적인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. 근데 이럴 때는 뭐니? 두 번째 문단 이 놈을 잘 반응해서 읽어줘야 돼. 이 놈으로 시작해서 나, 다와 라 문단이 파생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첫 문장을 잘 읽어, 첫 문단을 잘 읽어줘야 되는데 자,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나 문단을 한번 읽어보세요. 시작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가가 1.5m 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Alice야, 그 다음에 1.5m 칩니다. 6.25m 칩니다. 그리고, 첫 문단으로 시작합니다. 시간이 없다고 빨리 서둘러 읽으면 네 마음속에서 이 문단의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그지? 근데 그냥 차분하게 반응하고 이해하고 읽어야지라고 하면 정보량이 그렇게 많은 지문이 아니야 이 문단이 됐어요? 실제로 네가 이 지문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정도 지문의 문제여서 문제면 수능장에서 10분에서 13분 정도는 괜찮아요 적절한 시간이야 근데 괜히 다리 떨고 그냥 날림으로 읽는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됐어요?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꾹꾹 눌러서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읽어보자 색은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된대요 아 빛의 파장이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더로 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좋아요 이때 380, 780을 외울래? 바보니? 이건 돌아오면 되는 거야 만약에 물어보면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 지금 자 그 다음 봐 가시광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6에서 700 나노미더대는 빨간색 500에서 600은 초록색 400에서 500대는 파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거 외울래? 아니 절대 외우지 마 그치? 이건 밑줄 끊어놓고 뭐니? 문제 나오면 필요하면 돌아오면 돼요 그쵸? 효율적인 걸 생각하세요 이걸 수능장에서 600, 700 빨간색 500, 600 뭐 그치?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려 돌아오는 거야 맞죠? 자 그 다음 이를 색광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됐어요? 색광의 삼원색 그림 1에서처럼 색광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각 영역의 파장이 합쳐지면 흰색이 된대요 흰색이 그림 1 봤죠? 색광의 삼원색 중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자홍 확인해보자 빨강 파랑 섞이면 자홍 청록 어 빨강 아 파랑 초록 섞이면 청록 빨강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 만들어진다 외울 수 없어요 선생님은 미술 공부 열심히 안해서 그치? 그럼 이것도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림 1만 보면 되잖아 이걸 왜 외워 아 그렇구나 고개 그터기면 되지 이러면서 어 돌아오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네가 이런 글들을 많이 안 읽어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뭐니 쭉쭉쭉 올라온다고 네 이걸 Take it easy 자 계속 이때 두 색을 섞어 흰색이 만들어진 경우를 보색이라고 한다 그럼 봐라 그럼 뒤에 읽기 전에도 빨강의 보색은 뭐야? 청록이지 아 그러니까 줄을 직선을 쫙 꺼버리면 그 맞은편에 있는 놈이 뭐구나 보색이겠구나 됐죠? 자홍의 보색은 초록 청록의 보색은 빨강 노랑의 보색은 파랑이다 한편 자홍 청록 노랑은 생료의 삼원색이 된대 그럼 여기에서도 네가 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색광의 삼원색의 중간색들이 뭐가 되는구나 생료의 삼원색이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제발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니 그렇죠? 자 그림 2에서처럼 생료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검정이 된대 아 그렇구나 둘이 섞이면 중간색인 빨강, 초록, 파랑이 만들어진다 아 그렇구나 생료에서 보색은 두색을 섞어서 검정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면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해봐 청록의 보색은 뭐야? 빨강이지 초록의 보색은 자홍이지 어? 그럼 뭐하고 똑같네 그림 1의 보색과 똑같구나 보색 관계라는 건 달라지는 건 없구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색을 만들기 위해 색광, 광은 뭐야? 빛광자지 색광을 섞는 방법을 가법 혼합이라고 하고 색료 이건 진료겠지? 물감 같은 거 그지? 색료를 섞는 방법은 간법 혼합이라고 한다 됐어요?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문단에서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? 아 예측 안 하면 다 해 그냥 첫 번째 구절 보세요 가법 혼합의 원리는 이라고 적혀 있다면 너는 스스로 이런 생각하게 될 거야 아 라는 간법 혼합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됐어요? 이렇게 네 머리가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? 이제는 감사합니다.